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정보사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환원에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바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대 가로는 세례요와 가로는 엘리야 어떤인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돼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메! 함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의 식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메! 이 예배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뒤에서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받고 있는 또 우리 어머니들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하시고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기쁜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의날 석교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이 이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리더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행사에 관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우리가 이제 매주 소요일마다 우리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이제 은혜 받은 목사님 말씀을 이제 다운받아 와서 그 말씀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던 중에 지난 이제 토요일날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이제 인도를 했던 그 이제 우리 그 그룹 리더인인 우리 박기현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운받아오는 걸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뭘 다운받아볼 수 있는지를 좀 골라주면 차라리 편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오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그 이제 우리 박기현 형제가 이제 말씀을 골라서 이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받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오늘 주일날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된 메시지와 너무나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선포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어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놀랍고 그 은혜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의 성령으로 묶어주셔서 우리 한 영웅으로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그 커플은 이제 뭐 평소에 하던 것처럼 둘이 이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영화도 보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길을 거늘기도 하고 길에 가다가 한국이었으면 이제 떡볶이도 막 사먹고 그리고 같이 이제 저녁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다 코스가 있죠. 한국 분들은 잘 알죠. 밥을 먹은 다음에 어디 가죠? 커피샵을 가죠. 커피샵을 가서 막 이제 비싼 커피를 또 밥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막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난 오빠한테 누구야? 난 오빠한테 난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빠가 대답을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를 실수하면 그 비싼 커피를 오빠 얼굴에다 쏟고 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대답을 정말 잘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점수를 너무나 따서 이제 막 눈에 하트가 뿅뿅대고 이제 막 오빠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빠가 늘 이제 생각하던 거를 대답하게 될 거 아니에요. 뭐 너는 나의 호흡이다. 너는 나의 심장이다. 너는 나의 산수화 같은 존재다. 너 없이 난 순도 쉴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런 거라면 이제 여자가 감동을 받겠죠. 근데 갑자기 막 남자가 너무나 당황해서 너는 나를 돈을 쓰게 하는 머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날로서는 이제 얼굴에 이렇게 숭숭터가 생기면서 그 여자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저에게 물어보셨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준호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갑자기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도대체 주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나의 치료자시고 주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주님은 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이런 다양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이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있는 이 베드로가 한 귀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던 곳에 늘 따라다녔는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갑자기 갑작스럽게 어느 이제 가이사라 빌리포라는 지방에 이르러 갑자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답을 주죠.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것 보면서 이렇게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례요한, 엘리야, 엘리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냥 되게 쉬운 관광이었는데 사람인 것. 그들은 사람이라는 것밖에 공통점이 없죠. 그때 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그런 농담이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어떤 집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고 나랑 취미도 비슷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죠? 사람인 것.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을 인정하시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래를 이해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그냥 사람이려니 하고 이해하시는 분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건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 어떤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냥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나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치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내오던 선지자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따라다니고 있었던 그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말고 너희들 나를 늘 따라다니고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렇게 물어보자 베드로가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하죠. 정확한 대답을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치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급작스럽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오빠 나에게 오빠 나는 오빠한테 어떤 사람이라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그냥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막 지방을 다니시다가 한 곳에 이르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조금도 에지트하지 않고 한국말을 뭐라고 그러죠? 에지트하? 망설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어가 자꾸 줄어요. 그렇다고 불어가 딱히 넣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대답을 한 걸 보면서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저렇게 정답을 훌륭한 대답을 바로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에게 했던 그 첫 한마디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누가 보금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을 가로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도 처음 들어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본 사람이 자기한테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했던 한마디 첫 번째 대답이 바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즉,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됐던 그 뒷 배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베드로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랑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지셨지만 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중요하다고 어떤 학문적으로 나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장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이사리아 빌리포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도 늘 계셨고 예루살렘도 가셨고 여러 군데를 가셨는데 왜 가이사리아 빌리포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이사리아 빌리포라는 그 지역은 우리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 요단강 아시죠? 처음 들어봐요 요단강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강은 아는데 요단강에 물의 근원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강도 그렇고 세네강도 그렇고 어딘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강을 이루는데 요단강의 물의 근원 중에 가장 큰 곳이었다고 가이사리아 빌리포는 그 요단강의 소스가 소스가 되는 그 가장 큰 곳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이사리아 빌리포 지방에 가서 그 질문을 던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주의로 할 교회에 오고 교회에 안 오는 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의로 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밥 먹으러 그냥 올 수 있죠 근데 그게 뭐죠?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인이다 하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대답 한 가지의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원어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성령님을 그 고백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대답 안에 예수님 당신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자체가 성경은 삼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분은 그냥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어쩔 때는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일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가지 본질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 가지 본질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약에서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노아, 모세와 같은 사람들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음성을, 자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수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그 선지자의 그 대원하는 그 선포되는 메시지까지도 듣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선지자까지 보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스스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이는 곳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하셨죠 시청과 교육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스스로 육체를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곳에서 그 어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치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러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곁에만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곁에 오는 자들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에서의 소문이 그 지역에 엄청나게 퍼져나갔지만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직접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직접 자기에게 와서 이 땅에 왔는 데까지도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음성을 듣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성령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더 이상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나에게 항상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의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성령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정말 그 리미트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느 곳에나 가실 수가 없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기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이 땅에 오셔서까지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3일차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3일차 하나님은 늘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3일차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부하나님은 성부하나님은 누구시죠? 창조자 성부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메디아에서 나오는 뉴스들 많은 사건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그 자연에 속한 그 내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통하여 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선교자인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설교자들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아서 내가 10년 전에 샀지만 10년 전에도 새 거였고 오늘도 새 거라면 주님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슬퍼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요즘 제자 성경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또 큐티에 대한 중요성을 배우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정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성자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원하셔서 정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어떤 유익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3일치 하나님은 그 3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유익의 크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큰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대는 되게 발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모든 것이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모든 것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는 그리고 아프게 돌아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진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로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피드리티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창조성과 재생산성 그리고 평원입니다 바로 브로라므라 케아티비테 라호 포득티비테 그리고 라텀키리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사회에 속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회의 한 일원이라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창조성과 재생산성 그리고 평원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성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성을 얻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성부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 이 세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보면서 진짜 감탄하십니까 저는 종종가다 인터넷에 되게 아름다운 경치가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풍경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지으실 수 있었을까 근데 진짜 요즘의 시대가 안타까운 것이 요즘은 그런 글들을 쓰면 그런 어떤 기자들이 글을 쓰면 밑에 더클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 더클을 읽긴 합니다 설마 이런 것들을 니네들이 말하는 창조주라는 신이 만들었다고 믿진 않지 그러면서 그런 식의 막 비꼬는 그런 말이 써있는 걸 보는데 근데 그렇다면 과연 그 아름다운 풍경이 어떠한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에 전문하신 그분이 만드신 게 아니라면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막 물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아름다운 호수가 마염들어지고 갑자기 흙들이 모여지기 시작해서 에베레스트 산이 생기고 몽블랑 산이 생기고 오히려 그걸 어떤 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걸 만들었다고 믿는 그들의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만몰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즉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알파벳의 A와 Z 즉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민 즉 처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에 가장 처음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가장 마지막에도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 또 정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직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창조성이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하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이야기 발전하고 막 하나님인 척 우리나라에 흔히 자기가 얘기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구주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시대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인 척해도 절대로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각 분야 우리 학생이면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 분야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속해 있는 각 분야에서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창조성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그 각각 우리가 속한 그 분야에서 둔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각 분야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죽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인나이다. 아멘 바로 그 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를 주께 힘께서는 크게 하실 수 있고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그 창조성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창조성은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재생산성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재생산성을 얻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소비사회입니다. 소비문화죠. 이 소비가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산이 받쳐주어야만 됩니다. 생산되는 것이 없이 우리가 소비만 한다면 물건이 다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만약 생산이 계속됐는데 소비가 소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소비와 생산이 반복되는 현상을 바로 재생산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그 하루가 하루 우리가 사는 그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하루가 지속되기는 커녕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일날 한 번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일주일 동안 유지된다면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들이로 나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하루도 유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그 잠시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것이 쉽게 다 소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제자성경 공부를 통해서 뭐라고 배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르겠어요. 몇 주까지 나서 할래 오직 주님만 주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늘 잊어가고 늘 잃어가는 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지속되고 내 안에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서로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냥 내 영혼에 어떠한 만족감이 없고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느끼기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느낀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할 때 내 안에서는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종교개혁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크리스찬이 되게 만든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까마득하게 믿고 살다가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아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아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크리스찬이 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겪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을 얻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을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는 것처럼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이 보혜사는 한국말에는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처음에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가는 과정 가운데 한자에서 중국어에서 중국어선경에서 한국말로 번역해 오는 과정에 그냥 그대로 가져온 단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사라고 이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있는 이 즉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어떠한 사람의 곁에 있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라틴성경이나 오늘날 영어나 불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그 단어를 주로 돕는 자 그러니까 불어로는 아시스톤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위로자 콩솔라토 그리고 상담자 콩세이에 이렇게 보혜사를 번역하고 있는데 주로 불어성경에서는 콩솔라토 즉 위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또 우리를 상담하시기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되게 막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그 이유가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정쟁도 많고 살인도 많고 바쁘고 독잡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곁에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우리 크리스찬 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모신 보혜사 성령 말고 다른 보혜사 한 분을 모시고 삽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보혜사 스마트폰 우리가 보혜사 스마트폰 요즘 사람들 보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밥을 먹는 장소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어디 상가에서도 줄을 서서 뭐를 하든지 사람들 뭐를 보고 있죠?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함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스마트폰을 자기가 잃어버리기도 한다면 자신의 세상에 모든 걸 잃은 것 마치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옆에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참 그 교회는 안되겠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지 보혜사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 핸드폰을 끄거나 끄는 게 좋겠죠? 비행기 모드도 필요 없고 그냥 끄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드리는 중간에 급한 연락을 중요한 연락을 받아들일 게 있어서 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고 거기 가서 전화를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몰래 연락이 있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뭐만 생각해요? 전화 언제 올까 그것만 생각하지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과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락만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동시에 이 전화기는 꺼버려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보혜사 스마트폰을 얻고 보혜사 성령님만 우리 은혜교의 성조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약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보혜사 스마트폰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다. 제 본인 스스로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이것을 스마트폰을 의지하는 이유가 그 안에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정보가 필요하면 검색해서 얻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은 그 스마트폰은 그 어떤 것을 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함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도회사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어떠한 다른 데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을 때에 따라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만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형제나 자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당신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다시 하신 것 같은데 답은 없네요. 답은 이미 저기 우리 나와있잖아요. 베드로의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한번 아까 질문 우리 서로 있던 사람 바라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한번 아멘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되 그 말씀의 의미는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의 답은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제라는 고백과 동시에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바로 이 대달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말씀인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창조성과 재생산성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에 찬양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근데 이것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계획과 그 섭리가 있는 것은 어디서 알 수가 있죠? 성경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이제는 나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이 귀한 찬양에는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우리 앞에 주어지 рядом 그 앞에 주어지 우리 아파 우리 아파 사랑하고 나 그곳에 날 향한 계획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성리가 있다네 내 순간 나에게 내 순간 나에게 무고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성리가 있다네 주님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순간을 경사하시는 내 순간을 경사하시는 신신한 나의 하나님 사랑하고 남은 어디까지 내 앞에 주어지 내 앞에 주어지 내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을 살다가 이곳에 날 향한 계획 성리가 있다네 내 순간 나에게 내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을 그 곁에 나만 계획 성리가 있다네 성리가 있다네 신경이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여 하이세 주신 하나님 하늘 속에 주신 하나님 내 삶에 영사하시네 신경이 신경이 있다네 신경이 Turns 나의 하나님을 자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겹사하시니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자랑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심 앞에 우리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늘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 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내 안에서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주님께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음성을 듣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죠 하고 불성했던 순간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환경을 통해서도 너에게 얘기를 했고 말씀을 통해서도 너에게 얘기를 했으며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생각 가운데 난 충분히 너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단다. 그런데 너가 나를 듣지 않은 것이지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했다. 주님께서 하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계신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오니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차 화목이라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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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이 말인ink that he la veramente 하나님의 음성렬 하나님의 음성렬 하나님 맘 serge는 내가 really 장소로 주시던 하나님 당신은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인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 내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네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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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